2 아 크미 아 방송 듣고 있지 아 방송 듣고 있으면 댓글 써 봐 아까 니가 밥먹는 시간에 내가 얘기했는데 주식은 두가지가 있어 어차피 똑같이 형은 다 저평가종목을 추천하거든 저평가종목을 추천해 그런데 영업이익이 지금 기술적 분석주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적자지속이야 아직까지는 그만큼 주가가 전재가가 녹아있겠지 영업이익이 적자지속인데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확률상 없으니까 이 종목이 바닥에서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기술적 분석주는 빨리 오를 확률이 높아 바닥을 찍었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이 적자지속이야 이게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만 해도 주가는 강한 반등권이 올 수 있는데 일단 마음은 한쪽 구석은 마음이 좀 찝찝하지 이런 기술적 분석주가 있고 이런 종목이 이제 동전주야 이 종목이 있고 영업이익이 확자지속이고 6년 7년 연속 흑자지속이고 재무구조도 굉장히 좋고 사내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야 이 종목도 지금 반등구간이 오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웬만하면 욕심내지 말고 정석으로 가라 기술적 분석주가 빨리 급등을 할 수는 있는데 확률적으로 그리고 지금 수급도 붙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을 비가 살래 아니면 저평가 종목은 둘 다 똑같다 재무구조가 좋고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인데 바닥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살래 아 문자로 답변했다고? 말씀하자 내가 못봤다 못봤는데 아 안전한 종목으로? 오케이 지금 문자준다 문자줬고 그 종목 지금 수급이 붙어 있으니까 수급 붙고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구간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 현재가가 약 2200원 라인인데 잠깐만 기다려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고 가르켜 줄 테니까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고 그리고 대주주 물량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야 이거 작전 세력들은 따로 있다 자 지금 현재가가 약 2200원대인데 잠재자산이 9000원이 넘어 그러니까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찾아 먹어도 400% 가까이는 될 거야 근데 이 종목이 이 종목이 뭐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대공황이 와가지고 주가 빠지면 이 종목 1000%짜리다 최하 다시 전저점 전저점 천원대를 깨고 내려가서 깨고 내려가서 500원까지 빠지면 너 인생 바뀐다 그런 날이 올려나 모르겠다 매일 오라고 지금 방송 터뜨리는데 종합주가는 계속 올라가잖아 지금 당장 급락은 안 올 것 같고 아무튼 이 종목으로 매수해서 올라가면 매수 땡기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가 기쁨아 너 두 개 달라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새끼가 저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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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았어 어 지금 문자 보냈으니까 매수하고 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400%야 아 그 이번에 그 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아 수인율이 만원에서 W로 넘어가게 될 거야 종합주가가 계속 상방을 치면 알았지? 알았지? 오케이 올바른 성격이죠 주자자들 투자자들 그리고 주주들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게 법인기업이 해야 될 사회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 모든 기업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주주들 투자자들한테는 배당이 굉장히 인색한게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의 습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법인이라는게 뭡니까 그리고 주식회사라는게 주식회사라는게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이 너는 후원하고 이야기해 오늘 볼 수 있는 능력을 알았지? 말로만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식끼야 후원하고 이야기해 그날만 liche 이ем... 사회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법인기업을 만들어서 회사의 오너가 되다가 보면 능력을 보고 수수의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회사의 영업이익을 그만큼 늘려놓고 그 다음에 회사의 자본금도 충족이 어느 정도 매달되고 나면 나머지는 내 주머니를 좀 따뜻하게 좀 만들어줘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주식회사잖아요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은 돈을 벌 줄만 알았지 그거를 주주한테 환원하는 그런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 국민기업관성은 이 국민기업관성에 주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노후에 고액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그런 법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금의 투명화를 위해서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배당을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국민기업관성 7월 이거는 이제 개인별 배당 내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 이 국민기업관성에 지금은 여기 이제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카페라고 말씀드릴까요 자 국민기업관성에 개인출자자금 이렇게 내역이 다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다 공개가 되고 자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공시입니다 7월 18일 바로 조금 전입니다 11시 50분 자 관성 주식회사 관성 7월 매당 공시 내역 해가지고 7회분 매달 10% 자 이 글을 보시면서요 요새 뭐 앞으로도 점점점 마찬가지겠지만 직접적인 투자 직접적으로 내가 금융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 어렵고 무섭고 두려워서 그냥 은행의 통장에다가 돈 집어넣는 분들 굉장히 많죠 자 돈은 그렇게 굴리시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을 하면 선진국 대열로 넘어서면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은행에 돈을 집어넣어봐야 추인율이 나오진 않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대한민국이 점점 마이너스 금리로 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재산을 그냥 은행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은행 좋은 일만 시켜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금융투자를 하셔야 돼요 직접적인 투자가 불안하시면 이 국민기업관성의 주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관성 오늘 배당공시에 나갔습니다 자 연 6% 해서 2020년도 7월 18일 7월 18일 이렇게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본총계가 지금 4억 7천 6백 이고요 주당 500원입니다 총 발행 주식이 95만 2천주가 지금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매달 18일날 연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회사의 영업이익이 점점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배당금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상향 조정이 될 겁니다 자 이 국민기업관성은요 훗날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기업 실적을 지금 쌓고 있는데요 자 이제 국민기업관성이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에 올리는 이 수익률이요 이 국민기업관성의 영업이익으로 고스란히 잡혀 버리게 되면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의 이 국민기업관성에 주주로 가입하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초대박이 터지는 거죠 자 상장사를 진입을 해서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을 하다가 흑자만 지속이 돼도 주가가 100% 200%씩 뛰는 거는 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조금 전에 기쁨이가 종목을 후원을 두 종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종목 아까 한 종목은 이제 크미한테 추천했던 건데 둘 다 영업이익이 하나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여태까지는 지속인데 적자 폭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종목 기술적 분석주로 제가 추천을 했고 똑같이 추천했고요 그 다음에 한 종목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고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의 흐름이 좋은데 그 종목은 작전 세력들이 끼어 있습니다 누가 끼어 있냐 자산운용사가 작전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 매수하시면 되요 꿈이 알았지 덥석덥석 먹지 말고 두 번째 추천한 종목은 아직 덥석덥석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매일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 전략자 그런데 이 국민기업 관성의 대들보인 제가 왼쪽에 올리는 이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이 수익률이 훗날이 이제 코스닥 상장사 국민기업 관성으로 만약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 수익률이 왼쪽에 제가 올리는 이 금융 수익률이 전부 다 국민기업 관성에 영업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큰 파란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이제 코스닥 상장사로 진입하게 되면 점점점점 배당액도 저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을 그냥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직접적인 투자가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투자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주주로 가입하시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오늘날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아무리 1000%가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해도 저는 많이 지금 400% 500%씩 이렇게 오른 종목은 절대 따라붙지 마라 그런 종목은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몇 탄이냐면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 제 17탄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영업이익이 7년 연속 흑자지석에 잠재자산이 이 종목이 이번에 전조점이 얼마냐 19,000원 이거든요 19,000원인데 27,000원까지 올라가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 아주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낼몰에 다음주 월요일에서부터 저도 이 종목을 지금 계속 이번주 내내 추경매수가 매집이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요 옆으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아주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바닥분석 대비 지금 약 20% 밖에 오르지 않은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면 추세가 바뀌는가 28,000원입니다 여기 정확히 여기가 지금 28,000원인데 여기를 지금 돌파를 못하면서 지금 거의 한 달째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돌파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만 돌파를 하게 되면은요 추세가 다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을 올라오면 그냥 무조건 때려 맞고 지금 밀리는 거죠 이제 28,000원을 추세를 돌파를 해서 지지를 받으면 이 종목은 끝없이 상승추세를 탈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이익이 아주 굉장히 좋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잠시 지금 기쁨이가 200만원을 후원을 해서 지금 제가 입금을 하고 매수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잠시 동안 재방송 틀으면서 다 매입 끝나면 자료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저평가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 모든 것을 다 들여다 봤을 때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아직 매수 못하신 분들은 요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7탄 이거든요 17탄 아주 기업 내용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전저점 2만 8천원 대비 5만 5천원까지 올랐으니까요 약 80% 정도 오르고서 지금 15% 정도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올라오면 계속 때려 맞고 밀립니다 그래서 제가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된다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세태가 터지는 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종목이 지금 1400포인트 때 다른 종목은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400% 500% 오른 종목이 제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 중에 지금 200%에서 300% 다 뭐 230개 종목이 다 그렇게 올랐죠 자 오른 것 중에 600% 700% 짜리가 약 30개에서 40개 정도 됩니다 지금 3개월 사이에 지금 600% 700% 짜리가 지금 30개 40개가 넘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못 올라가는가 지금 월봉의 가장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을 제가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뭐 올라간다 라고 해도요 이 7만원대를 돌파를 못하고 계속 주가가 밀립니다 왜 밀리는가 제가 이 종목 추천드리면서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냐면 대박 주식 시리즈 이 17탄은요 세력들이 지금 아주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얼마까지 한참 시세가 많이 났을 때는 얼마까지 올랐는가 60만원이 넘었어요 60만원이 자 60만원이 넘은 종목이 이번에 대공황을 치니까 2만 8천원까지 빠졌거든요 이거 초대박 아닙니까 자 60만원짜리가 3만원을 깼다 그러면 고점 대비 뭐 스무토막이 넘게 난거죠 자 스무토막이 넘게 났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빠지는가 이미 작전세력들이 이 종목은요 꼭지 목표가 를 이미 치고 빠지는 종목입니다 예 뚱순아재님 구독 신청하셨다구요 예 걱정하지 마시구요 어 제가 이 수익률 중간점검이 다 끝나고 나면 음 제가 시향분석을 해서 제 채널에다가 약속한 사람들은 제가 꼭 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구요 어 제가 단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주식상담을 할 때에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이게 지금 손실인데 뭐 올라오겠냐 내려오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경험이 몇 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이 많지 않다 경험이 많지 않으면 재무구조를 볼 줄 아는지 기술적 분석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지 아니면 그런 걸 전혀 모른다 그러면은 제가 시험 분석을 내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의 키포인트를 정확하게 찍어 가지고 제가 시험 분석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내역을 자세히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재산을 보호를 해 드리는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시험 분석을 해 드려도 뚱순아자님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 실력이 그냥 없이 그냥 뭐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고 단순하게 내가 어디에서 뭐 정보를 받고 추천을 받았는지 주변의 지인을 추천을 받고 아니면 대박자 뭐야 주식 추천을 하면서 유사투자 자문업자들한테 돈을 내고 추천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시험 분석을 내려드리고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는데 도움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다는 거 참고적으로 좀 적어 주시면 제가 그걸 참조적으로 보면서 자세하게 시험 분석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대로 이 종목 대박주식 시리즈가 이제 17탄이 되는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자그마치 얼마인가 52만원짜리입니다 52만원 자 52만원짜리가 지금 28,000원까지 빠졌다 이거 초 대박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미 저희 카페에서 어 나를다르니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 바닥에서 얼마를 잡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가 2만 22,000원에 추천을 드려가지고 2,000%가 넘게 대박을 터뜨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이 종목은 이제 꼭지 목표가를 쳤다 그러니 무조건 전량단 매도차라 라고 시험 분석을 내리고 이 종목은 앞으로 7,8년동안 쳐다보지 마라 라고 시험 분석을 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종목이 왜 끝없이 하락하는가 이유는 딱 한가지죠 작전세력들이 이 종목을 이미 저희 카페에서도 2,000% 수익이 났기 때문에 꼭지 목표가를 치면요 이런 종목은 워낙 퍼가 작용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10년은 빠져요 10년은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추천드리면서 이 종목은 많이 기대하지 마라 그 대신 대공황이 오고 이제 국가부도회 사태가 터지게 되면 이 종목이 틀림없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때 이 종목은 무조건 2,000% 넘게 수익이 터지는 종목이다 라고 시험 분석을 내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직 덜 오르고 있죠 자 2만 8천원 대비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 4만 8천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뭐 80% 정도 밖에 오르지 못하고 지금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 들어가시면 이제 전저점만 깨지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 틀림없이 상승 추세로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7탄인데요 아 뚱순화제님 관사 저를 알게 된 계기가 지금 시각